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제이코 펜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드럼 콘서트 촬영하기에 켰습니다! 스페셜 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Awake The Special 버전으로 할 거라서 정말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볼까요? 여기 밖에 나가면은 바로바로 여기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가 무대입니다 여기 무대 무대 뒤에요 저희 여기 여기가 Oh my god Oh my god 지금 지금 여기가 드림코서트 현장 진짜 크다 야 지금 처음 봤거든요? 진짜 크다 저희 팬석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짝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짝꾼 어디 있지? 짝꾼 어디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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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거기구나! 지금 상균이가 안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상균이가 상균이가 좀 던져서 그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상균이는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 모른다 상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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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이 상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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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이 상균이 상균이가 상균이가 가겠습니까? 몰랐죠? 듣고 있는 거 몰랐죠? 토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곳이냐? 아 토론한테.. 뭐하세요? 이거 드림 콘서트 직캠이에요. 아 드림 콘서트 직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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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 콘서트는 이 직캠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 봤어? 어 봤어. 우리 거시기 봤어. 아 거시기. 거시기? 우리 현수막을 봤습니다. 응. 맞아요. 맞아요. 밤이 되면 더 예쁘다는 저희 현수막. 사람 눈 좀 맞는데 지금? 오늘.. 오늘 약 4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4백만 명? 서울.. 서울 인근가 아닌.. 인근 인근? 서울 인근가 맞죠. 맞아요. 그 정도 왔다고 하는데.. 좋은 무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뭘 때리고 싶어 이걸? 네. 때려요? 때려? 때려? 때려 봐. 때려? 응. 25주년인데 딱 제 생에.. 저희 나이에 맞는.. 저희가 스물다섯 살 있잖아요. 22anco same aos 25살. 친구같은데 드림컨설턴트. 말라도 해지? 드림 콘서트 말라도 되지! 혹시 여기서 누가 저를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구호의 무대! 완전 포인트는 오늘 엄청 파워풀한 안무! 오랜만에 파워풀한 안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